어김없이 오는 여름의 불청객 태풍이다 태풍은 바다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물속 세상을 한바탕 뒤집어 놓는 게 태풍이다 다음날 태풍의 힘은 약해졌지만 파도는 여전히 몰아친다 반파제에 감싸인 항구 안쪽에서는 작은 생명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거친 모래폭풍에 집이 휘청거리고 두 줄 배돌아치는 앞도 안 보이는 물살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소라 껍데기는 산란을 위해 준비한 신혼집이다 이 집이 무사해야 안컷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래폭풍은 한풀 꺾였지만 온통 모래투성이다 지느러미로 퍼내보지만 역부족이다 우선 입으로 모래부터 퍼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쓰러진 집을 바로 세운다 거대한 자연의 습격 앞에 두 줄 배돌아치의 힘은 절망스러울 만큼 미약하지만 그래도 허기는 없다 그동안 집은 말끔히 정리되었다 그날 오후 기다리던 암컷이 찾아왔다 수컷은 애타게 구애를 하지만 암컷은 거리를 두고 집을 꼼꼼히 살핀다 수컷이 다가가면 피하고 그야말로 팽팽한 밀당의 순간이다 드디어 암컷이 마음을 정했다 두 줄 배돌아치 부부 탄생이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암컷은 이내 소라껍데기 안으로 들어간다 알라키를 시작한 것이다 수컷은 암컷이 알락히 좋도록 자리를 비켜주며 적극적으로 산란을 유도한다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재빨리 들어와 수정을 하면서 신혼부부는 서로를 응원한다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며 1시간 남짓 소라 껍데기 안에 수정된 알들이 빼곡하게 붙어있다 임무를 완수한 신혼부부 하지만 정들자 이별이다 암컷의 몫은 여기까지다 알라키가 끝나자 수컷은 매정하게 암컷을 쫓아낸다 이 암컷은 다른 수컷을 찾아 또 산란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한 두 줄 베돌아치들의 진화된 번식 방법이다 이제 알을 지키고 부화시키는 것은 수컷, 아비의 몫이다 그런데 알을 노리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전복과 조개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 포식자다 위험을 감지한 아비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번쩍 들어 쫓아버린다 이젠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2주일쯤 지나자 알 속의 생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비가 전에 없이 예민한 반응이다 아비는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적으로 간주했다 집요하고 예민하게 살피는 아비 상대의 빈틈을 보았는지 거친 공격을 해댄다 아비는 카메라를 치운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느러미로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한다 부하가 임박한 알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아비의 간절한 바람을 알았는지 알들이 하나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잠시 후 드디어 새끼들이 세상 밖으로 향한다 알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비의 부채질은 새끼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비록 작고 나약한 아비지만 좁은 소라껍데기를 집삼아 무사히 육아에 성공했다 아비가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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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